오늘은 꼭 겉면 사용해 주세요 양파 반개 다져주세요 대파도 채썰어 주시고 토마토 2개 한입 크기로 잘라주세요 불은 강불에 더 주시고요 물 400ml 라면 후레이크랑 스프는 다 넣어주세요 아까 썰어둔 양파 토마토 다진 마늘 1스푼까지 넣어주시고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계란 2개 넣어줄게요 전 노른자 하나 일부러 남겨뒀어요 고춧가루 1스푼 식초 1스푼 알룰로스 1스푼 넣어주시고 겉면은 반개만 넣을게요 오늘의 키포인트 올리브유 1스푼을 꼭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면이랑 올리브유를 같이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돼서 지방 흡수가 줄어들어요 대파랑 남겨둔 토마토 그리고 계란 노른자까지 얹어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토마토랑 계란 다 2개씩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면 반개만 넣어도 굉장히 배부르게 드실 수 있어요 오늘 레시피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